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산림조합으로 만들겠다. 그 산림조합이 낮아서 모든 경영을 해서 산주들에게도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우리 국민들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산림조합으로 키워내겠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산림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자산인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와 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네. TV 사람을 만나다. 그래서 오늘은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 회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이죠. 그러니까 제19대 산림조합중앙회장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6일 날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 처음으로 외부에서 회장님으로 선임됐다고 하는데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50만 조합원 또 200만 산주가 계십니다만 그래도 그분들께 제가 외부인사로 비전을 제시했지 않았을까. 아무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53년 된 이 산림조합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마 변화와 혁신을 해달라고 하는 조합원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되신 게 그럼 2000년에 한평군수에 처음 재직하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죠. 제가 군수를 할 때 산림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인데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군수로서 더군다나 국토의 64%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림조합이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래서 군수가 거기에 조합원이 가입이 되고 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또 제가 임업 후계자였거든요. 그런 활동. 그래서 산주대회라든가 임업 후계자 대회를 하면서 그런 인연들이 맺어졌던 것 같습니다. 산은 정말 좋아하십니까? 산 좋아하죠. 배장침하고 난 니부터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산을 찾아가면 어머님 품 같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산에 가서 항상 자기 일상을 좀 정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저는 마음으로 항상 산을 찾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럼 어느 산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중앙회장님이. 저는 지금은 소굴에 있을 때는 서대문 구청장이 잘 만들어놓은 안산이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 뒤편에 그 자락길을 아주 참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죠 한 두 시간 코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가장 좋아하는 산은 저는 지리산입니다. 항상 지리산에 가면 넉넉하고. 굉장히 그 지리산 품속에 제가 그냥 뭐 스며드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하죠. 네 시청자분들께 좀 이 산림조합 중앙회를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이 산림조합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모르죠. 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민둥산에서 산림 녹화를 이뤄낸 기수도 이 산림조합이고요. 그다음 우면산 사태라든가 강원도 산 사태 때 이걸 다 복구를 아주 완벽하게 했던 분들도 우리 산림조합원입니다. 그리고 그 2000년 건국일에 가장 큰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에 가장 앞섰던 분들도 산림조합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뭐 힐링이다 치우다 이런 어떤 단계로 진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지금 우리 산림청과 우리 산림조합이 앞장서서 해나가고 있다. 농업인을 위한 농협, 수산인을 위한 수협, 임업인들과 어떤 산림 가족들을 위한 산림조합 이렇게 알아주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산림청과 역할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아마 산림청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협업이라고 해도 되고 또 산림청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이만큼 산림 녹화를 이뤄낸 데 그런 정책을 기획하고 했던 그런 어떤 국가기관이라 한다 한다면 저희 산림조합은 어떤 사기업도 약 50% 정도 성격이 되고 또 공기업 성격도 약 50% 정도 되는 현장의 모든 산림 산업은 그동안에 산에 도로를 낸다든가 사방 때문에 그런다든가 숙박국 이런다든가 이런 어떤 일들 현장에서는 산림조합을 다 해내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교과서에 보면요. 항상 이 부분을 배웠었거든요.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녹화를 잘하고 있는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2005년 유엔식량기구에서 단 40년 만에 국토를 녹화시킨 치산녹화 성공국이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우리의 산림은 거의 민둥산이었잖아요. 전쟁도 겪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민둥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마 더 심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이라든가 또 그 당시의 어떤 이런 의지 아마 이런 안목들이 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이만큼 사십 년의 빠른 시간 안에 산림 녹화를 이뤄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도 옛날에는 산에 가서 뭐 때리감을 이제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무슨 저 산채를 이렇게 채취한다 이런데 지금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좀 정신적으로 치료를 한다든지 아까 저 회장님께서 힐링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의 어떤 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산에서도 우리가 뭐 목재라든가 또 뭐 나물 뭐 임산물 이런 채취도 하는 그런 기능도 가죠. 그렇지만 아마 21세기가 접어들면서 우리 힐링이다 치유다. 지금 오히려 그 산의 어떤 그 산림 자원의 문화와 연결되고 또 어떤 그 테라피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치유 기능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한평군수 2, 3, 4기 민선군수로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좀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이루었다 그런 세간의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본인은 정작 어떻습니까. 저야 뭐 기획 연출을 했고요. 우리 한평군민 그리고 정말 저와 함께 땀 흘렸던 우리 동료 공직자들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평하면 이제 전국민은 다들 나비축제로 기억을 합니다. 그 나비축제를 기획하신 장군이시기도 하고요. 어떻게 한평 나비축제를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한평이 좀 척박한 땅인 것 같아요. 사계절 물이 흐르는 계곡 하나 없어요. 국가 보물 한 점은 없었고요. 심지어 우리 전라도 쪽에는 귀향 오신 분들도 많은데 귀향 오신 분들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야깃거리가 없었네요. 그분들이 계셨다면 임무 마케팅을 했을 건데 참 국리를 많이 했죠. 그 당시 98년 연말 관광객 통계가 19만 8천이 다녀가셨더라고요. 또 이렇다 할 특산품 하나도 없고. 그래서 21세기 문화, 관광, 환경의 세 키워드를 간통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의 농산물을 생산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 브랜드도 없는데 이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여기에 무슨 브랜드를 붙여야만이 이게 잘 팔릴 수 있겠는가. 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게 나 울라 울라 하는 나비가 떠오르는 거예요. 쉽게 떠올리기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디를 할 때 그 나비를 약간 다뤄본 적은 있는데. 이 나비를 가지고 우리 농두산물의 나비 브랜드로 해서 그러면 청정, 친환경 농산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가 그렇죠. 그렇게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그리고 앞으로는 농업도 농업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예소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평에서는 이 체험, 관광 이렇게 위주로 가다 보면 우리 한평도 이제 관광객이. 그때 정말 그 제 소망은 다음 1년 한 50만만 다녀간다 해도 우리 한평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는 떠오르지 않겠냐. 여기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럼 연희는 19만에서 몇 매년 다녀갔습니까? 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뭐 엑스포 기간이었으니까 가장 뭐 최다 강화 그때는 뭐 500만 정도 연간. 50만만 생각하셨는데. 나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비 여름 봄나비 여름은 뭐 갯벌도 하고 가을에 초가을에 꽃무릇 그다음 늦가을에 국화. 대한민국 국향대전도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전부 만들어내서 관광객은 그냥. 한꺼번에 많이 오셨다가 가시는 것보다 이슬비에 어쩌는 식으로 연중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게 지역 경제 이바지가 되거든요. 국민의 소득이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말이 그럼. 제가 봤을 때 무형의 자산은 높아졌어요. 예를 든다 하면 우리가 브랜드. 옛날에 한평 하면 우리 지리산 옆에 함양이냐. 몰랐죠. 함양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계셨는데 요즘은 뭐 소고리에 나는 나비도 다 우리 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은 야 이거 한평 나비다. 그만큼 브랜드 같지.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투산물 한평의 쌀을 판매하더라도 서울 초등학교 같은 경우 급식 쌀로 우리 한평 쌀이 가장 많이 나비 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군요. 이런 효과를 읽어낸 거고. 이제 그 2단계 3단계 앞으로 더 진화되고 발전될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비 축제 때 나비도 많이 잡으러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럼 수많은 나비들을 어떻게 다 공급하신 거예요. 정말 98년 7월 1일 날 취임해서 10월 달에 나비 축제를 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나비 박사도 아웃소싱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나비를 뭐 앙호색 나비다 호랑나비다 이런 알도 번데기를 채집했는데 몇 개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1999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잠이 오겠어요. 이게 대국민 사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비 축제한다는데 나비가 없다고 가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모든 일이 미치고 미치고 몰입하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렇게나 나비 축제를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냐. 미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야, 제주도에 가면 딴 뜨던 남쪽 나라에 거기에는 십자각화 식물이 많아요. 유체라든가 케일이라든가 하얀 나비가 십자각화 식물을 먹고 살아요.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듯이. 호랑나비는 탱자나무가 노랑나비는 콩, 콩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비 전사들을 제주도로 한번 보내본 거예요. 한 이틀 됐을까? 나비가 이제 그 한 열 몇 마리를 잡았더라고요. 이게 요즘 산산 캔사나들 마냥 심봤다 식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군수님 나비 잡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 나비를 가지고 와서 나비가 이게 알을 남으면 250개 정도 나아요. 그래서 F1, F2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겨우 200평 하우스 안에서 꽃을 심고 나비를 선보였던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국민과 함께 어떤 아름다운 도전이었지 않냐 생각합니다. 잠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나비랑 관련된 일을 PD 시절에 잠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 많으셨어요? PD 할 때요? 네. PD 할 때 저도 아주 아이디어 맹이었어요. 그 뱀장어. 다큐멘터리 신비의 뱀장어라고 해서 한 2년 동안 뱀장을 따라다니면서 뱀장어의 신비를 많이 벗겼어요. 그런 일이라든가 또 아주 넷어링 선수들, 올림픽 꿈나무들, 다큐멘터리 하는데 제가 훈련 기법을 현장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갯벌에 가서 낙지도 작게 하고 갯벌에서 넷어링도 시켜보고 하는 이런 제가 봤을 때 좀 그런 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하면서 많은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됐지 않냐 생각합니다. PD로 12년 계시다가 군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된 거죠? 글쎄,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 나이 40,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무관, 군에 계신 분들은 대의 소령 때 내가 여기서 정년까지 몸을 담아야 될 것이냐. 안 그러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 없냐. 그때 제가 만 39살 때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중학생장도 했고 해서 제가 가서 단체장을 해보면 더 잘할 것 같아요. 또 정치를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 KBS PD라 한다고 한다면 가장 선호 대상 1위였죠. 선망의 집적이죠. 그런 PD 가만히 던지고 제가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갔을 때 워낙 어르신들이 보수성이 강한 그런 지역에서 39살짜리가 군수한다고 하니까 저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군수를 맡겨. 참 뭐 이런 저항도 많았죠. 그렇지만은 그 제 특유의 어떤 그 열정 그 친화력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나 한편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했더니만 뭐 경선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2차까지 갔습니다마는 저를 지지해 주셨고 또 본선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제가 어떤 군정을 추진할 때 잡념이 쌓이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초심 내가 그때 39살 때 내가 고향에 갔을 때 그때 마음 다짐했던 거 지금 사짐작 중앙회장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있는 저를 이렇게 중앙회장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젊은 군수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된 건데요. 그때 만들어냈던 비전 중에 하나가 골프고등학교였던 거예요? 그럼요. 저는 12년 하루도 쉬지 않고 창조경영을 했어요. 또 블루오션 전략으로 임했고요. 제 모교이기도 하죠. 한평농구. 넷스링이 유명한 학교입니다. 김홍기, 김영남. LA 서울올림픽의 첫 금메달을 저희 한평 농구가 다 따뜻한 거예요. 세계적인 명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이 농업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농업계 학생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 친형님이 그 학교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 형님도 모교 출신이다 보니까 야후 자네도 모교니까 이 학교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항상 현장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거든요. 현장에서 생각할 때 답은 뭐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제주농구가 골프가를 만들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한번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서 개창 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주 여권은 우리 여권이 우리가 유리할 수는 없잖아요. 제주도는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그렇다 한다면 안전 개편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아예 학교 교명까지도 바꾸고 예를 들어 원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경수 관리라든가 잔디 관리를 한 과목으로 추가시키면 되고 농기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트랙타, 콤바인 조작을 하는데 골프장 장비를 거기 한 과목 추가하면 되고 골프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신재 선수라든가 또 여러 선수들을 배출했습니다만 전문 선수들을 키워내면 골프하면 부자들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냐. 우리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해서 신재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을 배출했던 것이죠. 조금 신뢰되는 질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스타 군수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4년 동안에 도지사 두 번 국회의원 선거 두 번 떨어지셨죠? 아마 그 기록도 세계 신기록일 거예요. 또 우리 전라도 지역에는 경선이 본선입니다. 참 치열한 4번의 경선을 거쳤습니다만 나무 수목 가운데서 가장 빨리 크는 나무가 대나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속성수록 크지만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이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와도 부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저희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매듭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좀 숙성된 그런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잘 크라고 매듭을 지어주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 보면 계속해서 도전하실 거죠? 도전은 끝이 나지 않은 거죠? 저는 뭐 이제 산림조합이 왔으니까 군수도 3선을 마무리했잖아요. 그래서 산림조합에 있을 때는 헛눈 팔지 않고 오직 이 산림조합의 경쟁력 학충 우리 국민들의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산림조합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산림의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난 12월 산림조합중앙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사유림 경영지도, 산림자원 조성, 산림경영기반 구축, 임산물 유통, 상호금융, 해외 산림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총괄하고 수행하는 만큼 직원들 모두 각자 업무에 충실한 모습이었는데요. 사무실 안쪽에서는 산주와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직원들 모두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신임 이석형 회장님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매우 많으십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산주 임업인의 소득증진과 산림조합 발전과 연계되도록 지금 각 부서에서 활발하게 취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소통, 의사결정 면에서도 조직원 모두가 회장님과 격이 없는 소통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직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의 직거래 장터가 있다면 산림조합에는 임산물 직영 판매장 산림마트가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단연 가격 경쟁력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제값을 받게 해주고 소비자에겐 믿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20에서 30%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더 많은 임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GAP 인증 등을 통해 먹거리 임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화 품목 전문 지도원을 통한 고품질의 임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보다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물 소비 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깜밤, 홍시를 급식에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 촉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조성 운영하고 있는 하늘숲 추모원 산림조합중앙회는 친환경 장묘 문화를 장려하고 산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의 국내 최초의 수목장림인 하늘숲 추모원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를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장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묘지로 인한 극도 훼손과 낙골묘의 폐담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슈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2월에는 수목장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5월 20일 이곳 국내 첫 처음이면서 국내 유일한 국유수목장님인 함수추모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수목장이 자연장 또는 녹색장이란 이름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요. 2009년 조성된 국내 첫 국유수목장림인 하늘숲 추모원의 추모 목 분양률은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봉분 형태의 묘지는 산에 나무를 베고 조성되기 때문에 산림이 상당 부분 훼손되지만 수목장은 나무를 베지 않아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훼손되지 않는 산림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전국 평균 76.9%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 이후에 가장 선호하는 장래 방법으로 수목장은 2005년도 당시에는 19%밖에 불과했지만 가장 최근 통계, 2014년 연구 통계를 보면 44.2%로 가장 선호하는 장래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장된 분고를 지정된 나무의 뿌리 주위에 묻어주는 것으로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의미가 담긴 수목장.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자연 회귀섬리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산림의 새로운 가치로서 수목장님이 단순히 추모를 하는 장소가 아닌 가족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참 바람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어른 시절은 어땠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군요. 저는 골목대장 그리고 아주 개구쟁이 이런 어떤 모습들이었던 것 같고요. 어디 공부는 어디 시험 보면 합격할 만큼 또 대학 다닐 때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등록금 면제받을 만큼 공부하는 너무 겨우스럽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상당히 호기심이 많았던 그런 어떤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저수지 같은 데서 멱을 감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멱 감은다고 하죠. 그럼 그냥 가서 놀다 올 수도 있고 수영하다 올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다 보면 호박도 보이고 수박이 열려 있으면 그걸 또 따다 따가지고 가서 요즘 같으면 수고 놀이죠. 뭐 이렇게 하다가 주인한테 혼났죠. 그래서 변상도 해주고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리더십 있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요. 리더십은 제가 봐도 저희 마을은 약 한 30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앞마을 뒷마을은 70포 100호가 넘는 마을인데 저는 그때부터 프로였던 것 같아요. 야구로든 축구로든 배구로든 제가 가서 이 돈을 걸고 마을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확률로 봐서 이게 수적으로 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기는 경우가 50%는 됐어요. 회장님 집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그동안 제 아이팔한테는 제가 너무 가진 고생을 시킨 것 같아요. 이건 가족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되긴 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말 항상 요즘 미안한 생각이 들고요. 아들, 딸에게는 물론 아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부 강주에서 재학했는데 고향으로 전부 전학을 시켰어요. 시골은 워낙 인구수가 없고 또 시골에 명문학교를 만들자 하는데 정말 그 리더자들은 언행일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 아들 따라오는 저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좀 여쭤봤는데요. 이제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산불이 나거나 혹은 홍수나 산사태 문제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훼손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이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이걸로 인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산주 임업인들에게는 정말 저희들이 좀 직무유기를 했지 않냐 하는 죄송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물 재보험 이걸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전산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7월부터는 시범 사업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이게 확산을 시켜가지고 우리 산주나 임업인들이 산림 경영을 할 때 그런 재로부터 어떤 거 두려움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림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임산물 재보험은 이제 산주들이 원해서 드는 건가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들게 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대국민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설득도 해야 되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산주 임업인들을 위한 제도이다 보니까 정말 산림 경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 예를 들어 산을 어떤 부동산 가치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대리 경영을 하면서 또 참여를 시키는 방법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도산림 경영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 또한 대국민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이 경영단지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왜 필요한 건가요? 우리나라의 산주의 91%는 5헥타르 미만입니다. 아주 규모가 적죠. 용서해야 해요. 그러니까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거기에 인용하기도 좀 어울리지가 않는데 이 산림 조합이 나서서 규모와 집단화 시키는 거예요. 천헥타르까지. 그 산림 조합이 나서서 모든 경영을 해가지고 이 산주들에게도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또 우리 산림이 어떤 전문 기관인 이 산림 조합도 제 역할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고 지금 뭐 진안이라든가 보성, 홍천의 세 군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다섯 군데 계속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우리 산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것들로 인해서 돈이 되게끔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 경제적 가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가 목재 자금률이 겨우 17.4%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나무, 참 요즘은 육성, 낙엽성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낙엽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가가치도 있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산림의 어떤 수정들을 보면 경제적 가치기를 그렇게 염두에 두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선 녹화, 물론 전남 장성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편백님 같은 경우는 아주 임종국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정말 평생 아주 산림, 수정 선택도 잘했고 육림 사업을 잘해놓은 사례도 있긴 하는데 일반적인 산들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당한, 지금 딱 나무 식재한 지 한 50여 년쯤 됐으니까 지금 벌체 수확 시기가 왔거든요. 그 수확을 하고 수정 선택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한옥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옥도 또 수입 목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발 한옥만이라도 우리 국산 목재. 이제 한옥은 꼭 소나무만이 아닙니다. 아주 낙엽성 같은 경우도 한옥 재료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장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워낙 그 나라밖에 수입하는 목재하고 가격 차가 커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임산물이 지금 식재한 지가 50년이 다 돼서 완전 벌체, 적기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산물들 목재는 많이 생산이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인건비 같은 걸 최소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의 임도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나아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재 유통센터 같은 데에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목재를 조립을 할 때 구멍 하나하나 이런 것도 전부 옛날 수작업이었잖아요. 전부 모든 게 자동화가 돼서 그게 나오면 이 한옥, 이 골조가 딱 마무리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한다면 한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죠. 인건비는 유통 경비를 줄이면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하여튼 이게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한옥이라든가 또 강공서에서 하는 우리 국가라든가 지방의 문화재 이런 어떤 건축에 있어서는 우리 국산 목재를 꼭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런데 산에서 우리가 약재도 채취하고 산남물도 채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을 시장에 나가본다든지 아니면 동대문에 양양실 가든지 가보면 대부분 중국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약재나 산남물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임산물 이런 어떤 유통이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체계화가 안 돼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지에서 수집을 하고 유통, 가공, 또 포장 하나까지도 세심한 어떤 관리 그리고 우수 농산물 풍질 관리라든가 지리적 표시제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적용을 하고 물론 중국에 그런 임산물이 많이 수입이 될 걸 예상은 합니다. 중국이 양으로 승부한다면 우리는 진로서 승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식탁, 그야말로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로서 평가 받겠다 늘상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평가를 받으시고 싶습니까? 저희 산림조합이 53년 역사, 우리 모든 조합원들은 지금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로서 저희들이 승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무슨 어디 지연, 혈연 다 떨쳐버려라. 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산림조합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또 지금 새로운 어떤 산림조합, 산림산업이 6차 산업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리드를 정확히 읽어낸다 한다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저는 산림조합으로 자리매김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폴레옹은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창의적인 역발상으로 나비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한평의 희망이 된 것처럼 산림조합에서도 창조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이 국가 미래 경영의 한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TV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